안녕하세요 여러분 볕등공간입니다 저번 영상에 더빙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것 같아서 목소리를 한번 바꿔 보았습니다 저번 영상은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의 재질의 금속 느낌을 내는 방법과 유리 재질을 입히는 방법과 거울 재질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재질의 결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볕등공간 대표각동지입니다 우선 이 사다리의 회색 부분을 금속 느낌인 나도록 만들어 줄게요 스포이드로 이 재질을 선택한 후 에셋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여기서 반사각과 강도만 조절해주면 금속 느낌이 나도록 된답니다 메탈값도 약간 조절해주면 좋구요 정말 쉽죠 이렇게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퀄리티가 약간은 올라간답니다 이번에는 유리 재질을 입히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이 유리 부분이 아무런 재질도 입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에셋 에디터에서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고 여기서 글래스를 선택합니다 글래스에서 글래스를 선택해주고 재질을 입혀줍니다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래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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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래스에 초출되었습니다 또한 강도적 진정한 TinBook jrm 그리고 그 기초에서 글래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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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래스에 초출되었네요 저희가 선택하신 수준은 2개월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그래서 2개월 중에 1개월에 초출되고 5개월을 구출되면 하지만 우리가 다행히 시스테에 가정에 맞출력을 도입하여 이걸 렌더링 걸어보면 이렇게 까맣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저도 방법을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 재질의 결을 살려주는 방법입니다. 이때에는 본인이 이 텍스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쉽고 편하더라고요. 우선 이 나무 재질을 제가 가지고 있는 텍스처로 바꿔보겠습니다. 다 바꾼 후에는 광도와 반사값을 조절한 후에 범프를 눌러서 비트맵을 켜주고 똑같은 재질을 선택해 줍니다. 그 후에 어마운트를 조절해 주세요. 정말 쉽죠? 다음으로 거울 재질을 만들어 줄게요. 이것도 굉장히 쉽답니다. 거울로 변경하고 싶은 부분을 스포이드로 선택하신 후 에셋 에디터에서 반사값을 최대로 높여주세요. 기본적으로는 프레넬이 선택되어 있는데 이 프레넬만 꺼주시면 거울 재질이 완성된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